얘들아, 우리 오늘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 하기로 한 거 알지? 알지. 근데 야간에 진상이 많아서 귀 센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데 우리 같은 쫄보가 괜찮을까? 야, 귀 센 사람만 일하는 법 있냐? 그리고 난 하나도 안 무서워. 나 거의 도착! 그래, 우리가 무슨 센 언니들도 아니고 일만 잘하면 되지, 뭐. 나도 도착! 얘들아! 야, 쫄보 아니려면 이거 센 언니들 코스프로 뭔데? 에바야. 누가? 나 그냥 요즘 대세 화사 따라한 거 아니야. 야, 환사 아니고 그냥 화난 사람 아니야? 뭐가? 화 안 났어. 어딜 봤어? 화사는 거야. 야, 어때? 내 매력적, 화사 매력적 어떠냐고. 야, 그냥 얼굴에 총 맞은 거 아니니? 네 머리 뭔데? 머리 뭐야? 누가 봐도 치라 스타일이지. 치타? 그냥 검정 공신 아니야? 헛소리 마! 허안다, 니가 제일 에바야. 야, 근데 안나 너 진짜 대박이다. 너 다이어트 하다니 허리 살 쫙 빠졌네. 아니, 제시 따라하려고. 태닝 좀 하고 다이어트 좀 했어. 제시? 어, 야 잠깐만. 야, 너 아파. 야, 이거 거의 포장욕 아니야?